이데일리 TV입니다. LG화학, CJENM, 맥스트, 펄어비스, 뉴, 현대제철, DB손해보험, KG모빌리언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호텔신라, 나노스, 삼형 ENC, 아주아이비투자, 금오석유, 인선 ENT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파인테크닉스, 신성통상, 맥스트, LG화학, 네이버,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트렉스까지 올렸고요. MTN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강원랜드, 제이콘텐트리, 현대미포조선, 한신비계, 서울반도체까지 선정했네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얘기해보죠.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저번주에 한번 관심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조금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수단 플랫폼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뒤숭숭해서 사실 개별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오히려 좀 잘 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꼽아 드리자면 작년과 올해에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또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역대급 성장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내년 실적이 오히려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주요 거래처 중에서 이제 여행사 익스피디아 그룹이 있는데 사실 올해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을 좀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내년부터는 이제 뭐 백신 접종률 확대라든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력이 올해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행사 관련된 거래처들의 일단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내달 1일에 이제 위드 코로나 돌입 목표를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일부터 31일까지 이제 2주간 전환 준비를 또 한다고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전자결제 플랫폼이어서 언뜻 보면은 이제 비대면 수요로만 또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요 고객 거래처들이 이제 여행사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2년에 실적 회복이 조금 더 된다면은 오히려 올해보다 더 가파르게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한 3, 4%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점검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만 5천 6백 원이고요. 지금부터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어제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는 이런 소식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호텔실라고요. 호텔실라 역시도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혹시라도 좀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하나씩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결국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고 아직까지 의미한 반등이라고 좀 섣부르기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시장이 약간은 뒤숭숭하다는 느낌을 좀 지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은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을 좀 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장이 흐름에 맞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 위드 코로나에 굉장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까지 보자면은 이제 호텔실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호텔의 실라스테이가 최근에 이제 패키지로 1만 객실 판매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역시 당연히 뭐 3분기보단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 상황에 반영이 되어 있냐를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저점부터 고점까지 봤을 때 한 15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130%가량 정도 되는데 이 호텔실라의 경우에는 이제 저점 대비 약 70% 정도가량밖에 안 올랐어요. 즉 개별 종목이 이제 시장 수익률을 좀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작년 실적이 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전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좀 적감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분위기가 뭐 유럽행 항공권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인들이 소비 갈증에 좀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내 관광객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조금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가파른 상승을 좀 이뤄낼 것 같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실라 오늘장에서 강보합건입니다. 9만 2,600원인데요. 장중에 발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력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네요.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선 반영되면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호텔실라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호텔실라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CJ E&M이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미디어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OTT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CJ E&M 역시도 자체 플랫폼인 티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J E&M은 또 티빙이 진행하고 있는 제3자 배정에 대한 어떤 유상증자를 또 참여를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 규모를 봤더니 총 796억 가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더니 지난 6월에 유상증자 이후에 4개월 만에 지금도 추가적인 자금을 또 투입을 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잘 되니까 계속 지금 자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OTT 업체들의 성장성은 이미 기존에 있던 넷플릭스부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성장성을 이미 좀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우선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좀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티빙에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약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되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분기당 매출 기여도가 최소한 500원 이상은 좀 상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3분기에 이제 티빙 가입자 유료자 수가 지금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 한 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입자 수가 많으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뭐 왓차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기존 OTT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그 가입자 수가 좀 저조한 면이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별적 모멘텀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우리가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추정 영업이익이 한 3,39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2018년대, 2018년대가 영업이익이 1,800억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만 원대를 계속해서 좀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17만 3천 원에서 2,500원대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못해도 목표가 24만 원,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J E&M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만 2,600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순매수세가 붙고 있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도 순매수가 붙어줬었습니다. CJ E&M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관심주는요? 네, 이스트 소프트고요. 네, 굉장히 좀 끼가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도 있고 성장성도 이제 둘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접근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안경 플랫폼부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수익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좀 인기 몰이를 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메타버스로서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관련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로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상장 이후에 연간 매출액이 좀 줄어든 적이 없던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 사업이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그 알툴즈 그리고 백신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그런 캐시카우,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 AI 기술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약 지금 현재 700억 원이라는 점과 또 성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디바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500억 원대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의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스트 소프트의 어떤 시가총액 재평가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안 백신 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업으로 굉장히 좀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 디바이에서 운영하는 라운즈는 이제 3D 증강영실과 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안경을 가상 피팅을 해보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 1000개의 안경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그 애플, iOS 대표의 AR 서비스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지금 독점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또 해외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비파커라는 이제 기업인데 와비파커 역시도 굉장히 가상 플랫폼으로 일단 안경을 피팅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지금 1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봤더니 약 50억 달러고요. 이제 하나 가치를 보면 5조 9천억 정도로 되는데 이제 이스트스포스가 이 과정을 거의 좀 비슷하게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스트스포스의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대 미만으로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또 디바이와 안경사와 굉장히 그 협회의 어떤 상상 방안을 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스렌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끔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경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또 생겨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어떤 테마성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안경 사업에 대한 고성장까지 더해서 지금 기업 가치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 굉장히 좀 조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버그인 1만 9,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숨어있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팔거래일제 상승력 가져갑니다. 1만 4,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매수는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 목표가는 1만 9,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